3mm 4mm 그래서 편내려고 하시는거에요? 리마 리마라고 리마 정확히 3mm가 힘이 작동해요 이걸 작동내려고 하면 리마를 정확히 내 노르면 그걸로 아이를 끓여 들어가야 하는데 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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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한데? 이마를 내야지 들어가면은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거구나 지금 그럼 구멍만 뚫고 계시네 이렇게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서 3mm 이마를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3mm 리마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뚫고 그러면 3mm 핀이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3mm 리마를 가지고 리마 작업을 해야 되는거구나 2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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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리마 작업하기 손에 구멍을 지금 뚫어주고 있는 거네요 1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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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mm 1mm 5mm 4mm 반통하는거에요? 안 돼요? 얘가 반통하는 거야 뒤에다 튄 이내 밀어주는 제품이 좀 떨어지는데 짝ären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이렇게 앉힐 거라고 그러면 여기 게이트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뤄지야 물건이 떨어질까 여기 풍자고 있으니까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어서 관통 관통에서 리마 작업 해 주고 나면 킹이 이제 밀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위로 관통 또 이거 리마 작업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몇 개나 하셔야 돼요 네 3,2,3,2,3,4,5,5,5,5,5,6,4,5,3,9,5,5,5,5,5,5,5,5,5,6,5,5,5,5,6,5,5,5,5,5,5,5,5,5,5,5,5,5,5,5 더 달달하셔야 돼 아인presa rires 요 이제